트레이32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멀티코어 디버깅 과제로 저희가 1월, 2월, 3월 세 달에 걸쳐서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순서로 STMicro의 STM32MP1이라는 타겟을 가지고 멀티코어 트레이스 분석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월, 2월에 웨비나를 듣지 못하셨던 분이라도 그 내용 중에 1월, 2월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한컴 MDS에서 트레이32 관련된 그리고 이제 다른 솔루션의 ARM이나 다른 솔루션 관련된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김종천이라고 합니다. 대략적인 소요 시간은 대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웨비나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질문을 잘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웨비나가 끝나고 나면 댓글이나 이런 걸 보고 연락을 따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질문 주실 때는 마지막까지 답변을 얻지 못하시면 연락처랑 같이 문의사항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행할 목차는 오늘은 이제 멀티코어에 대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AMP와 SMP가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늘 사용할 보드인 STMicro, STM32, MP1이 어떻게 멀티코어에 지버깅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지 그 다음 데모랑 서머리를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MP랑 SMP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AMP는 멀티프로세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A는 어시메트릭 그리고 뒤에 있는 S는 시메트릭인데요. 그냥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가장 간단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휴대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다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로세서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것들을 다 처리를 하고 프로세서 하나는 모뎀에 관련된 이런 역할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코어가 두 개고 엄연히 하는 일이 두 개가 서로 다르죠. 이런 경우를 저희가 가장 전형적인 AMP 프로세서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코어가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 이제 OS가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이제 리눅스나 안드로이드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눅스라는 OS가 그때그때마다 하는 일을 이제 좀 일이 없는 코어. 예를 들어 1번 코어가 좀 놀고 있다. 그러면 1번 코어한테 이런 식으로 일을 던져주면서 이번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1번 코어에서 동작하지만은 다음번에는 2번 코어에서 동작할 수도 있는 그때그때 다르게 동작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주로 SMP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흔히 보는 주변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서 중에 AMP로 구성된 거랑 SMP로 구성된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나온 거는 이거 이제 TI에서 나온 AM571X라는 프로세서인데요. 이 안에 내부 구성을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코어텍스 H4 코어가 하나가 있고요. 일단 뭐 간단한 이제 뭐 제어 장치 처리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코어텍스 M4 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시그널을 처리하기 위한 C6000 계열의 DSP 이렇게 3개의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보면은 프로세서는 물리적으로 하나인데 안에 내부를 보면은 전혀 다른 아키텍처의 코어 3개가 들어가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 3개의 각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일을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표적인 AMP 코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오른쪽을 보시면은 NXP의 T2080이라고 하는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파워 PC 계열의 ECHO6500 코어가 물리적으로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OS가 올라가서 그때그때 하는 일을 다른 일을 지키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코어가 여러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SMP 코어다, SMP 프로세서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프로세서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AMP랑 SMP의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사용하는 STM32MP1 같은 경우는 코어텍스 A7 코어도 들어있고 코어텍스 M4 코어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이거는 AMP 구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코어텍스 A7에서는 리눅스를 돌리고 코어텍스 M4에서는 RTX나 아니면 프리-RTOS나 이런 OS를 돌리거나 아니면 펌웨어 단에서 동작을 시켜도 되겠죠. 그래서 전혀 다른 아키텍처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AMP 구조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그 내부적인 구조를 보면은 코어텍스 A7 듀얼 코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은 얘는 AMP 구조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래쪽을 보시면은 NXP의 I.RMX8 계열 중에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어텍스 A53 코어도 들어있고 코어텍스 A72 코어도 들어있고 코어텍스 M4 코어도 들어있는 서로 다른 코어 동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전형적인 AMP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위에서 본 거랑 비슷하게 코어텍스 A53 코어가 네 개가 들어있으므로 이렇게 한 묶음을 보면은 얘는 SMP의 묶음이고 코어텍스 A72도 듀얼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봐도 이거는 SMP의 구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프로세서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SMP와 AMP가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 예외사항이 있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코어텍스 M4 코어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동일한 코어가 두 개가 들어있지만은 저희는 이거를 SMP 구조라고 부르지 않고 AMP 구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32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AMP냐 SMP냐에 따라서 가장 달라지는 첫 번째 사항은 뭐냐면은 AMP의 구조에는 코어 하나당 T32 소프트웨어를 하나씩 띄웁니다. 이렇게 하나당 하나씩 그 다음 SMP의 구조에는 코어가 몇 개건 상관없이 이 여러 개의 코어를 소프트웨어 하나에서 다 제어를 합니다. 물론 프로세서 자체적으로는 물리적인 이런 SMP 구조를 갖고 있지만은 이거를 좀 따로 떼가지고 1번 코어는 파워뷰 하나에서 실행을 하고 2번 3번 코어는 SMP 구조로 하나 묶어가지고 또 다른 파워뷰에서 실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AMP 구조는 코어 하나당 소프트웨어를 하나씩 띄운다. SMP 코어는 여러 개의 코어를 하나의 T32 소프트웨어에서 제어할 수 있다. 정도로만 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 여기 위에 있는 이 코어텍스 M4 코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같이 들어있어도 저희가 SMP 구조다 라고 부르지 않고 AMP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저희가 T32를 사용하면서 앞을 보시면은 코어가 네 개인 경우도 있고 코어가 이렇게 두 개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T32 소프트웨어한테 내가 코어를 두 개를 쓸 건지 네 개를 쓸 건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커맨드로 실제로 설정을 해줍니다. 위에가 이제 커맨드의 그 펀스고요. 아래에 나오는 게 이제 example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코어텍스 A53 코어를 쓸 거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 줄에 나는 총 네 개의 코어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아래 줄에 나오는 거는 좀 알아두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프로세서가 코어텍스 A53 코어드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부팅을 시작할 때는 이게 코어가 하나만 살아나서 동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부팅이 좀 진행이 되면은 코어 네 개가 더 비로소 다 살아나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맨 처음부터 이렇게 코어 점 어슬라인이라고 코어 네 개를 다 정의해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2번, 3번, 4번 코어는 아직 코어가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파워가 켜지거나 클럭이 공급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332로 타깃을 제어하는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코어 점 어사인에 1이라고 해서 물리적으로는 코어가 네 개가 들어있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처음에는 하나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부팅이 다 일어나서 예를 들어 뭐 리눅스 커널에 있는 smp-init-done 같은 함수를 지나서 이제 코어가 다 깨어났다 라고 할 때는 그때 비로소 코어를 내가 네 개를 다 쓰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32bit함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보시면은 이제 코어텍스 a7도 보면은 그냥 코어텍스 a7이 있고 코어텍스 a7 np코어가 있고요. 코어텍스 a15도 그냥 코어텍스 a15가 있고 코어텍스 a15 np코어가 있습니다. 32bit함 같은 경우에는 뒤에 np코어라는 게 붙어 있어야지 한 파워뷰에서 여러 개의 코어를 제어하는 smp 형태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 뭐냐면은 내가 사용하는 프로세서가 코어텍스 a7이다. 그러면 이제 코어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코어가 두 개 또는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코어텍스 a7 np코어다. 라고 설정을 하시고 코어는 두 개를 내가 다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코어텍스 a7이다. 라고 정의를 해버리면은 코어 넘버를 정의하는 이런 커맨드를 실행할 때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웨비나를 진행할 때 이 stm32 np1 같은 경우는 코어텍스 a7 코어가 두 개 코어텍스 m4 코어가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각의 코어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여기 코어텍스 a7용 그리고 코어텍스 m4용 이렇게 두 개를 띄울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트레이32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실행 파일을 이미 실행 파일을 실행해서 하나를 이미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에러가 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똑같은 T3이 예를 들어서 T3이 marm.exe를 두 번 실행해서는 소프트웨어를 두 개를 띄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행을 실제로 하게 되냐면은 일단 마스터가 되는 소프트웨어를 하나를 띄웁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에서 target-system-new-instance라고 하는 커맨드를 이용해 가지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하나를 띄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환경 설정을 하거나 테스트 자동화를 할 때 cmn 파일을 짜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Cortex-A7이 있는 이 마스터 트레이32 소프트웨어에서 이 Cortex-M4 쪽을 다 제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쪽 소프트웨어에서 저쪽 소프트웨어로 뭔가 명령을 던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기 있는 intercom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Cortex-A7 코어에서 타겟을 러닝하고 싶어서 제가 go라는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다시 이 옆에 있는 Cortex-M4에 와서 또 go라는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반대로 한 소프트웨어에서 break라는 명령을 제가 실행을 했습니다. 또 제가 옆에 와서 break를 일일이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마다 소프트웨어를 여러 개를 제어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번거롭고 타이밍 같은 것도 서로 sync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밑에 있는 sync라고 하는 커맨드를 통해서 그거를 다 제어를 하게 됩니다. 저희 나중에 그 환경 설정할 때 스크립트를 제가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를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코어가 여러 개면 도대체 코어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거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면은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 코어를 Free32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골라주게 됩니다. 다음에 이 커맨드 하단 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아무 표시도 없으면은 내가 코어가 하나거나 아니면 AMP 구조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내가 SMP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코어가 두 개면은 0,1 네 개면은 0,1,2,3 이런 식으로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특정 코어를 선택해서 명령을 내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core.select라는 명령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core.list나 target system.state나 이런 창들을 띄워가지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코어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뭐 코드가 흘러가는 리스트 창을 보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레지스터 값을 보는 이런 레지스터 창을 보고 싶다든가 할 때도 특정 코어에 대해서 내가 창을 보고 싶으시면은 이 뒤에 나는 2번 코어에 대해서 보겠다 나는 0번 코어에 대해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코어 번호를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런 세세한 것들은 이제 다 기억은 하진 못하시더라도 그냥 트레이32에서 멀티커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다 정도를 기억하시고 제일 또 쉽게 기억하시는 방법은 타이틀바 오른쪽에 타이틀바 맨 상단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다 라는 정도만 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하는 타겟은 STM32 MP1이라는 프로세서고요. 지난 2월 달에는 저희가 파워 디버그를 통해서 이제 디버깅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파워 트레이스를 사용해서 코드 흐름이나 아니면 실행시간 분석, 커버리지 분석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다음 STM3P1 같은 이런 프로세서에 대해서 트레이32가 기본적으로 예제를 제공해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오늘 사용할 거는 이 밑에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STM32 MP1 15X Evaluation Board에서 AMP, 파워를 여러 개를 소프트웨어를 여러 개를 띄우겠다는 거죠. AMP 구조를 할 것이고 Off Chip Trace 파워 트레이스를 이용해서 트레이스를 받겠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STM32 MP1 프로세서의 내부 구조를 조금 더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내부에는 Cortex-M4 Core가 하나가 들어 있고 Cortex-A7 Core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있는 ETM 이라고 하는 이런 디버그 로직들을 통해서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데이터를 생성할 거고요. 다음에 Cortex-M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DWT 또는 ITM 이라고 하는 이런 디버그 로직을 통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낸 생성해낸 데이터들을 터널이라고 하는 대로 이제 깔때기처럼 이렇게 모아서 그거를 칩 외부에 있는 파워 트레이스 장비로 이렇게 출력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ETM 내부 구성에 대해서는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하나만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코어마다 동작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Cortex-M4 코어나 Cortex-A7 코어나 코드플로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OS가 어떻게 타스크 스위칭이 되는지 알아내는 컨텍스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Cortex-A7 코어는 만들어지지만 Cortex-M4 코어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객분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Cortex-M4 코어의 경우에는 내가 OS를 사용하더라도 타스크 스위칭을 모니터링 할 수 없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 트레이스를 DWT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텍스트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 말고 타스크 스위칭이 발생하면 그 타스크 스트럭트 구조체 안에 내가 커런트 타스크가 어떤 건지를 관리하는 특정한 그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를 데이터 트레이스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이제 OS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데모를 보면서 간단하게 어떻게 디버깅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레이32 소프트웨어를 하나 띄웠고요. 오늘 사용할 스크립트인데 예고를 한번 간단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위치는 스크립트 위치는 아까 그 데모 슬라이드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고요.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말씀을 주시면은 이메일 주소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략 좀 흘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는 좀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뒤에가 좀 저희가 알아둘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겟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까 명령을 통해서 실행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아직 실행되지 않은 별도의 트레이32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트레이32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하나를 더 띄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상단을 보시면 파워뷰4Arm1 얘는 파워뷰4CM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타이틀을 바꾸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게 코어텍스 A7용인지 앰프용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커맨드를 통해 가지고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제가 마스터 파워뷰 쪽에서 이 옆에 있는 슬레이브 파워뷰를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처리하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인터컴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통해서 옆에 있는 다른 파워뷰를 제어하는 거고요. 이 뒤에 있는 cm4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아까 여기 위에서 cm4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트레이32 소프트웨어를 하나 별도로 이름을 줘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터컴.cm4라고 하면은 이건 항상 이 옆에 있는 소프트웨어한테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은 메인 파워뷰는 코어텍스 A7을 디버깅 할 거고 슬레이브 파워뷰는 코어텍스 M4 쪽을 디버깅을 할 거고 그 다음 j tag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죠. 만약에 코어를 제가 1번을 지금 선택해서 1번 코어를 선택해 놓은 상태라면은 이 위에 있는 core.select 0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통해서 다시 0번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LF를 다운로드하고 core 0번에 대해서 특정 레지스터 값을 세팅을 하고 인터컴.cm4니까 이거는 옆에 있는 이 파워뷰죠. 옆에 파워뷰에도 뭔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레지스터를 세팅하고 하는 일들을 쭉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랑 기타 등등의 설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sync라고 하는 커맨드로 서로 간에 동기화를 마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마스터가 고어하면은 슬레이브도 고어하겠다 또는 슬레이브가 멈추면은 마스터도 멈추겠다라고 하는 이런 트레이32 소프트베어 간에 서로 동기화에 대한 명령들을 이렇게 쭉 다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설정들이 다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보는 창은 몇 번 코어에 대한 리스트 창이냐 라는 게 궁금하시면은 이 밑에 있는 0번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1번 코어에 대한 리스트 창이 궁금해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코어를 선택해서 바꾸시면 되겠죠. 만약에 나는 특정 코어에 대한 리스트 창을 항상 열어놓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0번 코어에 대한 리스트 창을 열어라 아니면은 1번 코어에 대한 리스트 창을 열어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코어에 대한 리스트 창을 한꺼번에 다 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S&P 구조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에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0번 코어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요런 데다가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타겟을 동작을 시켜볼게요. 고 하겠습니다. 옆에 의해서 고 해볼까요? 한번 코어틱스 앰플 쪽에서 고 하겠습니다. 하면은 타겟이 멈추게 되고요. 이 밑에를 잘 보시면은 아까는 분명히 여기 0번이 선택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1번 코어 쪽이 이쪽 코드를 수행하면서 타겟이 멈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밑에 보시면은 stopped at breakpoint라고 나오고요. 1번 코어에서 멈췄다라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 옆에 보시면은 코어틱스 앰플 쪽에 이 하단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stopped by external debug request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코어틱스 앰플 입장에서는 내가 브레이크 포인트가 히트 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다가 멈춰서 나도 멈추게 됐어라고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타겟을 러닝하고 멈추고 하는 이런 일련의 동작들은 다 코어에서 트레이32 소프트웨어들이 다 동기화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레이스를 조금 받아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ETM이나 아니면 DWDT로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이 이 안에 쭉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쭉 누적을 해다가 분석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코어텍스 앰플 톱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같이 좀 살펴보면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펑션9이라고 되어 있고 콜론하고 옆에 0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0번이 위에 보면 딱 쭉 이렇게 0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 코어들은 코드들은 이쪽 함수들은 다 0번 코드 코어에서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백그라운드하고 콜론하고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1번 코어는 여기 백그라운드 함수에서만 돌고 있다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 소프트베어는 코어텍스 A7 듀얼로 되어 있으니까 0번 코어에 대한 거랑 1번 코어에 대한 것들이 한꺼번에 이 차트에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디버깅을 하시는 분께서 나는 1번 코어는 별로 관심 없고 0번 코어에 대한 것만 좀 추려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런 봤던 방법으로 나는 0번 코어에 대한 것만 분석해서 보여줘 라고 하시면 좀 전에 있었던 이런 이제 코어 번호 없이 0번 코어에 대한 것만 바로 볼 수가 있겠죠. 옆에 있는 코어텍스 M4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코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뒤에 숫자가 표시되지 않고 그냥 코어텍스 M4에서 실행한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멀티코어 프로세서 구조로 되어 있으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코어텍스 A7에서는 함수 1번을 수행할 때 코어텍스 옆에 있는 M4 쪽에서는 무엇을 실행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어텍스 M4에서 이런 코드를 실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시간을 제가 찾아서 여기에서 찾기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서로 간에 소프트웨어 간에 서로 동기화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줌트랙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줌아웃을 하면은 옆에 있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확대되거나 축소가 될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 뒤에 있는 이쪽 코드를 분석하고 싶다면 옆에 있는 소프트웨어 창도 같이 따라서 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멀티코드를 디버깅 할 때 뭐 이제 서로 다른 그런 AMC 구조로 되어 있는 프로세서 간에도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동기화를 맞춰서 좀 쉽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편하게 디버깅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변수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변수 중에 보면은 mcount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얘가 아마도 이제 루프를 돌면서 계속 카운트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데이터를 좀 받아놨고 타겟을 동작시킬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이제 또 이 변수 값이 특정 값일 때 또는 특정 값이 아닐 때 해당하는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같이 싱크를 맞춰서 볼 수 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Trace32에서 받은 이런 트레이스 내역들은 파워뷰가 단일 파워뷰건 아니면 멀티 파워뷰건 아니면은 뭐 이제 여러 개의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건 뭐 SMP건 AMP건 다 동기화를 맞춰서 한꺼번에 이제 분석을 하고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에 이제 실행시간 분석에 대한 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데이터를 쌓아 놓은 거를 좀 지우고 다시 조금만 돌려서 다시 조금만 돌려서 데이터를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금만 돌려서 데이터를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race 데이터 받은 걸 가지고 좀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CPU가 CPU 자원을 얼마나 잡아먹고 있는지 제일 CPU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애는 어떤 애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Trace 32에 보시면 이 statistic이라고 하는 커맨드가 있거든요. 이 커맨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좀 받아올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Cortex-A7 Dual Core 쪽에서 받아온 거다 보니까 이 옆에 이제 코어 번호들이 이렇게 쭉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0번 코어에서는 어떤 함수들이 주로 많이 실행을 하고 있고 CPU 시간을 잡아먹고 있었는지 1번 코어는 누구에서 실행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0번 코어 같은 경우는 펑션 10에서 한 430mm 정도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총 실행 횟수는 한 2100번 정도 실행이 됐고 평균 실행, 최소 최대 실행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됐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 CPU가 너무 많은 로드가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CPU가 아이들 함수를 평균 한 20-30% 이상을 실행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CPU 사용률에 대한 걸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때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겠죠. 코어별로 나누어서도 로드 밸런싱 같은 걸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거는 그냥 제가 총 누적한 시간에 대해서 다 전체를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코드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어떤 프레임 구조로 계속 이제 반복해서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프레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 누적 시간 전체 말고 이 한 사이클에 대해서 시간을 분석해 줘 라고 하는 이런 스태티스틱 리미트라는 걸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한 구간 동안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분석 구간을 바꾸고 싶으면은 이렇게 임의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다 다시 분석을 해도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누가 CPU를 많이 잡아먹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 가능하시고요. 코어텍스 앰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A7과는 별도로 앰포에서는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 코어별로 다 분석을 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좀 둘이 결과가 다르네요. 이제 A7쪽은 function-tensive, encode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순서가 되고 있었는데 이 옆에는 뭐 adddf3, function-tensive 이런 식으로 많이 차지한 비중들이 각각 코어마다 좀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버리지에 대한 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리지는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코드를 만주를 짰는데 이 만줄의 코드가 실제로 내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데 다 필요한 거냐 아니면 내가 시험을 다 해봤느냐 실행하지 않는 코드는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건데요. 대부분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워트레이스를 사용하시면은 코드를 넣지 않고 내가 개발한 코드 그대로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 같은 이런 왜곡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코드를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코드 사이즈가 늘어나지 않는 이런 장점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RTS라고 하는 실시간으로 코드를 받아가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함수들의 리스트가 쭉 나올 거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똑같이 열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을 러닝하면은 이렇게 위에 데이터가 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파워트레이스에서 그 코드 흐름에 대한 데이터를 아까 받을 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드 트레이스를 쭉 받아가지고 어떤 코드가 실행되고 어떤 코드가 실행되지 않았는지를 즉석에서 분석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여기 100%라고 나오는 것들은 이 코드들이 다 이제 한 번씩 실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35%라고 나오는 incomplete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치 구문에서 X가 케이스 1, 2, 3, 4를 다 만족하도록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외의 값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케이스 1, 2, 3, 4를 탈 수 있도록 이 X값을 다른 값으로 이제 대입을 해주는 그런 이제 추가적인 테스트 시나리오를 좀 보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모로 보여드릴 거는 어느 정도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이제 한번 PT를 보고 마무리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트레이스로 이제 멀티퍼에 대한 트레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어별로 뭐 0번, 1번 이렇게 나누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합치거나 해서 코드 흐름이나 오늘은 이제 함수의 흐름만 보여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컨텍스트 아이디나 아니면 데이터 트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테스크 스위칭 같은 것들도 같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MP 구조건 SMP 구조건 다 문제없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에 성능 분석에 대한 것도 만약에 듀얼 코어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 옆에 코어 번호가 이렇게 명시가 될 거고요. 또는 이제 제가 특정 코어에 대해서만 보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슬래시 예를 들어 코어 3번 이런 식으로 명시해서 나는 3번 코어에 대한 수치 분석만 볼 거야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코드 실행률 커버리지에 대한 부분도 코드 실행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는 이제 코어텍스트 M4고요. 얘는 이제 코어텍스트 A7인데 커버리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SMP의 구조에서 코어를 별도로 나누어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 코드가 이제 0번 코어에서 실행했든지 1번 코어에서 실행했든지 실행만 했으면 코드를 실행했다라고 보여주게 되고요. SMP 구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올라가는 ELF 파일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동작하는 어드레스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AMP 구조에서는 각각의 코어마다 하는 일들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사용한 타겟이 STMicro STM32 MP1이라고 하는 타겟이었는데요. 그 타겟은 이제 코어텍스트 A7 듀얼 코어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텍스트 M4 코어가 별도로 하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32 같은 경우는 STM32 MP1만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제조사에서 만드셨건 멀티코어 디버그 환경을 다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개발하는 프로세서도 좀 잘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파워트레이스를 이용해서 코어 별로 또는 코어를 구분하지 않고 코드 흐름 아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데이터 변경도 보여드렸고 또 코드 흐름이나 데이터 변경은 서로 간에 이제 싱크를 맞출 수 있다고 보여드렸고 만약에 코어 별로 만약에 AMP 구조로 되어 있으면 이것도 서로 간에 이제 싱크를 맞춰서 타이밍을 맞춰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OS의 변동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실행시간, 코드 실행률 분석 이런 것들도 다 문제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멀티코어 트레이스 관련해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발표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기를 원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개발하시는 타겟에서 뭔가 이제 필요한 사항이 있다거나 하시면 저희 그 채팅창을 통해서 연락받고 싶으신 연락처랑 필요하신 사항을 좀 남겨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담당자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제 2, 4분기에는 또 다른 이제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주제가 좀 제대로 선정이 되고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은 그거는 별도로 연락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웨비나를 통해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미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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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